자 로마초입니다 어... 자 그... 다하 예로 하고있죠? 으으... 다 울네... 으으... 안 말지 않는데... 자 다하 예로 하고있었고 기원전 214년정도 지나고있습니다 다음 턴 해오고 응답해줄거고 자 턴덩깁니다 돈이 지금 생길랑말랑하고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나라를 더 늘리면 또 아마 적자가 시작되겠죠 좀 문제가있지 아르메니아 망했다고 하구요 아...유감이네 Boeing 1 JA 드라 카르타 점령있습니다 who BACK 아... 다음 턴에 점령하자 X2 OK OK X2 X3 X8 X10 자 일단 셀리우키아는 치구요 예정대로 레이의 샷! 바리티아는 저랑 휴전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죠? 라가이는 요 그대가 지금 한 턴만 더 기다려볼까요? 한 턴 기다리는 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턴넘기입니다. 이 친구들 처리해야 됩니다. 자 턴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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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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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만약에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겁니다 전투가 얼마나 귀찮냐는거의 문제지 우리가 이길 거냐 질 거냐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을 줄게 없습니다 자 턴 넘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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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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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아 바르티아를 바르티아는 휴전하고 싶을 겁니다. 바르티아하고 휴전했고요. 자 턴넉입니다. 바르티아하고 휴전하니까 이제 아르다니 공격해왔습니다. 바르티아하고 휴전하니까 침치게 흥든 고소한 이 친구들은 페르시아로 내려갑니다. 카락스는 페르시아가 아니라 지금 게르하가 먹고 있네. 그리고 게르하는 또 사바한테 포기되어 있구요. 골 때리네요. 일단 얘는 여기서 정세를 좀 분망하고 자 턴 넘깁니다. 뭔가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고 군대가 있어야 쟤들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결국 게르하는 지금 사바한테 먹혔구요. 페르시아 망했고 그 와중에 페르시아는 곱살을 끼웠다 망했고 이 친구는 지금 기동력이 되네. 야 기동력이 된다 이게 가자카에서 가자카에서 지금 이까지 기동력이 되요. 강행군 아니면 그냥 일반행군으로 이건 마음에 드네요. 정말 마음에 든다. 자 공격해요. 산지네요. 산지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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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ll Rings 고맙습니다. 거냐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싸울 지형으로서 별로 좋진 않다. 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We have discovered the enemy's hidden units. We have discovered the enemy's hidden units We have discovered the enemy's hidden units The enemy general is dead We have discovered the enemy's hidden units We have discovered the enemy's hidden units We have discovered the enemy's hidden units One of our units has used all its ammunition One of our units has used all its ammunition The men are wavering One of our units has used all its ammunition One of our units have discovered the enemy's hidden units We have discovered the enemy's hidden units We have discovered the enemy's hidden units We have discovered the enemy's hidden units 일단 나도 보여야지 싸울 거 아닙니까 로마 1의 거대나무 병신숲보다는 나는데 그래도 좀 별로죠 일단 풀군단으로 보충해주고 저 이 친구들은 카락스 칩니다 마침 딱 비어있는 것 같길래 좋습니다. 아니, 저 새끼는 뭐야? 저 새끼는 것 같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턴 넘기구요 자 턴 넘깁니다 셀리우키아에 발란건 생겼죠? 아 생각해보니 쟤들이 고자네? 거점 없죠 지금 아 생각해보니 쟤 아 생각해보니 쟤 자 턴 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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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퍼 I am ready we can rest when we arrive we have arrived warriors Oh 오오오오오오오오 자, 아르다는 짐이다. 어, 좀 자기들이 공격해야 하는데 뭐. 뭐가? 뭐가 모병이야? 뭐가 그래? 잠옷 보병 말이에요? 잠옷 보병 말이에요. 우리 역사에서 나아가 적어! 지형은 아까보단 나았는데 아무것도 안보이네요 밤이라서 보시기엔 편하겠죠 전투 안남 별론데 모니터에 빛이 반사되서 안보입니다 저한테는 되게 안좋은 상황이에요 물리학적으로 게임 왼쪽으로 예 햇빛 방으로 들어왔죠 전투 안남 별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 죽는다는 건 이제 1차적인 문제고 배우에 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지 자르드 안 망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 턴 넘기고요. 안녕하세요. 그 사람들의 머리가 만약에 거기까지 돌아간다 그러면은... 머리가 거기까지 돌아간다 그러면 아마 애초에 로마추를 이렇게 만들라고 얘기를 안 했겠죠. 꼴패미들도 아마 대가리가 있었으면, 뇌세포라는 게 있었으면 아마 혜화역에서 그질 안 했을걸? 장기적으로 자기들이 뒤지는 길인데, 자멸하는 길인데 그걸 걸었겠습니까? 계란은 망했는데 사라 새끼들이 우리한테 지금 요원들을 보내는 걸 보면 이 새끼들이 뒤에서... 턴 넘기고 into Sociedal 규정 위를 꾸미는 것 같아요. 우리를 꾸미는 것 같아요. 우리로 꾸미하려구 쯈우 넣어?! 저 쯈웅 잡아볼까? 다음 턴에 잡죠 다음 턴에 잡고 우리 고양이들 왜 저럴까? 자 이 친구들은 여기 매복하고 그리고 사바한테 선정폭을 날립니다 저 새끼들 몇 보대 잡아먹고 시작하죠 자 이 친구들은 아라비아로 내려가고요 자 영상 끊고요 다음 턴에 잡고